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3주차 4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과 더블 버퍼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맨 처음에 공이 맨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 이미지에서는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공의 위치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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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 장 계속 빠르게 바꿔주면 마치 우리 눈에는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이런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제 모습이 사실은 이제 스틸 영상 그러니까 정적인 사진을 여러 장 붙여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방식으로 이제 녹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송이 되고 여러분의 컴퓨터는 핸드폰은 그 여러 장의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재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공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부분이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6장의 프레임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공이 마치 튀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혹은 영화를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올바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트릭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것은 애니메이션 혹은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두 장의 이미지를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돼요.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오픈지에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해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티폿을 하나 그리려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설정해줘야 될 것도 많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메뉴 하나 그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 디스플레이를 하는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들을 호출해줘야 되고 모드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와이어 스피러라는 이런 하나의 함수를 사용해서 간단해 보이지만 지난번처럼 이제 점을 일일이 찍어가지고 그려야 되는 경우는 더 복잡한 그런 계산들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리쉐이프를 하는 경우는 또 이런 여러가지의 매트릭스도 계산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단순한 그래픽 작업인데 이 정도 분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더 복잡한 그래픽 작업 만약에 축구 게임이라든지 혹은 자연의 실사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일일이 이제 프레임 프레임마다 이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려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딜레이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뻑뻑뻑 움직이는 거죠. 움직일 때 이제 뭔가 딜레이가 걸리는 거죠. 뭐 렉이 걸린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컴퓨터로 좋은 컴퓨터를 쓰고 좋은 GPU를 쓰면 좀 낫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더블 버퍼링은 뭐냐면요. 이제 이게 딜레이가 걸리면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위쪽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게 막 한 프레임 나오고 그 다음 프레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 프레임이 한꺼번에 안 나오고 이제 위쪽에는 이전 프레임이 새 프레임이 나오고 밑에 아래쪽에는 옛날 프레임이 나오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더블 버퍼링인데요. 이 더블 버퍼링 같은 경우는 버퍼에다 계산을 미리 다 해놔요. 어 티폿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뭐 사각형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콘이 이만큼 돌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해놔요. 계산을 해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티폿 이렇게 하면은 사실 3차원 이미지이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모니터 화면에 표시해야 되는 2차원 이미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것이 버퍼예요. 그래서 이제 버퍼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이제 한 프런트 버퍼 이 앞 프런트 버퍼에다가 그림을 다 그려놔요. 그리고 이거를 프런트 버퍼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화면에 표시하는 순간 하면서 동시에 그래픽 프로세서는 뭘 하냐면요. 백버퍼에다가 두 번째 버퍼에다가 또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내가 비디오 컨트롤러는 이걸 스위치해가지고 다시 백버퍼에 나온 거를 이제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화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버퍼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에다가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그려 놓습니다. 그려 놓고 그 다음에 모니터에 보여주는 건 맨 처음에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보여준 다음에 그 사이에 시간 좀 벌면서 이걸 또 계산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그 다음 또 여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기술이 더블 버퍼링이다. 이런 식으로 더블 버퍼링을 쓰게 되면 화면의 깜빡임이라든지 이렇게 이전의 영상과 이전의 프레임과 현재의 프레임이 겹쳐져가지고 보이는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더블 버퍼링을 써가지고요. 이제 화면에다가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타이머 콜백이 필수적입니다. 책에 보시면 아이들 콜백이라고 있거든요. 아이들 콜백은 아무것도 안 할 때 불려지는 콜백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크게 이제 유용성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콜백에 대해서는 따로 실습은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바로 타이머 콜백으로 넘어갑니다. 타이머 콜백은 시간을 지정해 놓으면 해당 시간마다 이 함수가 불려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ms 이렇게 놓으면 매 20ms마다 이거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100ms 이렇게 하면 100ms마다 불려져요. 그러면 1초에 몇 번 불려질까요? 1초에 10번 불려지죠.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통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프레임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50ms 이하로 이거를 불려야 되겠죠. 그럼 이걸 실습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책 207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보시면 코드가 있으니까 타이핑을 하시고요. 여기서 잠깐 멈춰놓으시고 타이핑하시고 그 다음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여기 미리 해놨거든요. 가져와 넣었으니까 얘를 넣어서 필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로 넣었습니다. 태클 032X 063 그 다음 타이머 타이머만 하죠. 이렇게 넣고 속성 관리자에서 기존 속성 시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 바이레스 새 항목 가져와서 이거를 제가 붙여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DL의 파일을 가져와서 붙여넣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시킬 수가 있죠. 실행시켜보고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보이시나요? 지금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죠. 지금 보시면 40ms마다 이게 잘 불려지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잘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리셋트 콜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혀 이제 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화면을 키워도 이제 그 다음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이제 얘가 그냥 크기가 커져버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그전 이전 시간에 했던 필습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이걸 쉽게 수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간상 네 시간상 지금 벌써 오버가 됐는데 시간상 이 코드를 잠깐 가볍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인함수는 지금 사실 크게 다르잖아요. 들어가야 될 거 다 들어갔고요. 네 뒤에 올소 이런 게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그게 안 들어갔죠. UCF를 통해가지고 사이즈 맞춰주는 부분은 빠져있고요. 타이머는 지금 보시면 20ms마다 아까 40이었는데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0ms마다 이제 타이머를 호출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게 뭐냐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20ms 뒤에 마이타이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는 그냥 값을 전달해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타이머를 여러 개 시정하는 경우는 이걸 타이머를 이제 값을 다르게 줘가지고 좀 다른 타이머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음 델타 값이 있는데 델타는 맨 처음에 0인데 타이머가 불려질 때마다 약간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그려 화면을 새로 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타이머를 호출합니다. 얼마 있다가요? 21s 있다. 이제 타이머 펑션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번 호출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타이머를 해줘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기 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날 거 타이머 맞춰놓잖아요. 맞춰놓고 일어나서 꺼요. 그죠? 끄면은 다시 울리나요? 안 울리죠. 그러면 다시 울리도록 하려면 다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이머를 여러분 핸드폰에 뭐 5시간 이렇게 맞춰놨다. 이렇게 하면 5시간 뒤에 울리고 끄면 끝인데 끈 다음에 다시 5시간 뒤로 다시 세팅을 해놓으면 5시간이 있다가 다시 울려지는 거죠. 이거를 5시간 뭐 4시간 이런 게 아니고 20ms 단위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20ms로 이렇게 반복을 줄이면 얘는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아까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뭐 시간은 그대로 하고 이제 움직이는 양만 좀 빨리 하겠다. 이 값을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보시면 타이머 폴백이 코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이 코드는 이제 여러분이 과제 여러분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여기 델타를 타이머가 불려질 때마다 델타를 계속 이제 더하잖아요. 더해 나가는데 0이 됐다가 0.01이 됐다가 0.02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움직이는 값에 따라가지고 변화하는 값에 따라가지고 사각형을 그려주는 위치를 바꿔줍니다. Y 좌표 Z 좌표는 그대로 두고 X 좌표만 지금 바꾸죠. 이런 식으로 X 좌표만 그 특정 값을 더해줌으로써 이동하는 것 이동 실제로 이 사각형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콜백 함수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는 이제 오늘 정점 배열하고 디스플레이 리스트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같이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